안녕하세요. 몽골 글로벌 생생통신원 최솔입니다. 몽골은 대추원, 고비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만나는 지역으로 후천종의 종식물을 서식하는 종다양성을 보고라고 불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연의 보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생물다양성 보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러한 몽골을 조류연구기관인 SNCF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분호하며 진행했던 생태보정활동 조류모니터링,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을 생생한 이야기를 브이로그로 담아왔습니다. SNCF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 본편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조류연구기관인 SNCF가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영상 속 활동 하나하나가 더 깊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SNCF는 살아나 내추럴 컨버세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로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용리 단체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활동 생태계 보존 교육 국제회의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군갈루트는 몽골의 국가보존 목표 2030년까지 국가 면적의 30%를 보호하는 지역 보호 대상지입니다. 이곳은 제 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지만 석탄 채굴 기업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및 보호하기 위해 SNCF는 2022년 군갈루트 자연 보전 센터를 설립하고 조류보호 및 환경교육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저희 SNCF는 몽골 바양대거 지역을 군갈루트 및 스완레이크 일대에서 조류 필드 모니터링과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여름철에는 조류 모니터링, 야외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분석 및 연구자료를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조류 정보를 e-Bird 플랫폼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개체수, 종 정보뿐만 아니라 IOCN 멸종위기 등급 파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인 제 두루미는 저의 기관의 조류 가락지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고유한 링색을 사용하는데 몽골은 파란색과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여름에는 몽골 궁갈루트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주로 중국 남부에서 월동합니다. 이러한 이주경롬의 생태패턴 분석은 종의 생태적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6월에도 궁갈루트에서 제 두루미 한 쌍이 관찰되었습니다. 제 두루미는 일생 단 한 짝과 짝을 이루는 일부 일처제 조류로 함께 둠지를 짓고 알을 번갈아 품으며 새끼를 돌보는 헌신적인 부모입니다. 번식기가 아닐 때도 함께 먹이를 찾고 비행하며 깊은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약 2년 이상 같은 개체끼리 함께 지내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몽골에서는 조류 전문가 21개국이 참여한 국제 매사냥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매사냥의 가시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회의였습니다. 매들이 겪는 위협인 서식지 상실 및 훼손, 전선 감전, 밀렴 및 불법 거래, 기후변화, 먹이종 감소, 대중인식 부족, 법적 제도적 한계 등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아시아 5개 지역의 매사냥 유산의 개발과 보존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전세계 국가들과 협력체계 내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강조되었으며 회의는 새끼 매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행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궁갈루트 자연보존센터에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궁갈루트에 서식하는 야생화와 조류에 대한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바양대고 및 바간우루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생물의 형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직접 그려보는 그림 활동을 통해 생명과의 교감을 경험했으며 기후환경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전기 절약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습지 플로깅이 시작되었어요. 넓게 펼쳐진 이 습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터전입니다. 아이들 손에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건네며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닐 조각 하나, 플라스틱 병 하나가 이곳에 살고 있는 새들과 미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갈루트에는 멸종위기종체 두루미를 비롯해 수백 종의 조류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서로 얽히고 연결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운 쓰레기 하나하나는 자연에게는 숨 쉴 틈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생명 수업이 됩니다. 야생화 투어는 지난번 복장산에서 첫발을 내짖었습니다. 초록빛 바람 속을 걸으며 우리는 단순히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문구를 건강한 걷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걷는 여정을 위해 중간중간 작은 게임도 준비했고요. 길가에서 만난 풀꽃을 모아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하바리움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꽃을 담고 순간을 담고 그 속에 우리들의 기억도 천천히 피어넣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1위로 꼽히며 실내 공기질 역시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몽골에서 비타민 나무라 불리는 차차르간 숲 투어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막화가 심화됨에 따라 악화되는 대기질 문제와 식물을 기르는 것이 모래 이동을 줄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버드워칭은 단순히 새를 보는 행위를 넘어 서식지와 생태계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새의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의 다양한 종류와 생태, 습성을 배워가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관점을 배웁니다. 이번에 관찰된 줄기러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나는 새 중 하나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약 9000m 고도까지 상승한 기록도 있어요. 저는 경영학도로서 경제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닌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눈앞에 새 한 마리, 풀 한 폭이, 아이들의 작은 손이 주운 쓰레기 하나에도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곳 몽골에서 저는 자연과 더불어 가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국립닭동강 생물자원관 우리의 그리나무니 몽골통신원 최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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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